직원의 편의를 봐줬다가 되레 부당해고 신고 협박을 받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논란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업주 A씨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퇴사 소식을 듣게 됐다는데요. 직원은 원하던 회사에 합격해 일을 그만둬야 한다며 5월 말까지 일하면서 새 직원에게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좋은 마음으로 5월 마지막 주에는 푹 쉬고 6월부터 새로운 직장 잘 다녀라며 직원이 말한 날짜보다 일주일 앞당겨 근무하게끔 해줬다는데요. A씨의 배려에 직원 역시 감사하다며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A씨는 그만둔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됐다는데요. 직원은 5월 말까지 있겠다 했는데 사장님이 잘났다며 일주일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했으니 당장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좋은 마음으로 베푼 배려가 부당해고로 돌아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배려지만 알게 모르게 눈치를 줬을 수도 있다며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요즘 매장 알바나 직원들은 나가면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라도 더 받아내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더라며 일하는 동안 잘 지냈어도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꼭 받아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